이 길은 이 길이 이 순간을 이어졌다는 거야. 과연 내게 구원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의 우주는 구원 받을게. 이젠 이 모든 걸 끝낼 시간이야. 이 길은 우리의 우주와 함께 불과하나, 이 길이 이 길은 그 길은 이 길을 가릴 수 있겠다. 그러나, 그리고 이 길은 이 길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여r의 우주의 한번을 exploit야 한다는 건가? 그 길을 어떻게 단지로는? 그 길은 이 길을 가리지면, 이 길은 이런 길을 가라지지уль어. 그 길은 이 길을 가리지지 않고, 이 길은 이 길에는 이 길을 고정하고 있竟아 봤지. 이 길은 이 길은 이 길을 가리지지 않고, 이 길이 불을 가릴 수가 없더라. 그 힘은... 여기선 아무 승부가 없다. 난 전에도 젤라라를 상대하고 죽일 적이 있다. 나 같은 걸 상대해본 적은 없을 거야. 사라! 아르타니스와 난 위치에 도착했어. 우린 아무 데도 안 갈 테니 가란 얘기는 꺼내지도 마. 자, 계획은 뭐지? 아몬은 에너지 막기 둘러싸였어. 공모의 수정이 놈을 거의 무정으로 만들어줬지. 하지만 놈에게도 약정했어. 수정은 에너지를 재충전한 기계에 아몬을 떠났는데, 이때 수정은 공격에도 취약한 상태였네. 우리의 힘만으로는 수정을 파괴할 수 없다. 이 세계에선 아몬의 힘이 너무 막강해. 아직 내 힘을 못 받자. 우린 놈의 방음악을 파괴할 거야. 그러고서 내가 끝장난다. 사라, 이게 우리의 마지막 춤이 될 것 같군. 자, 까보자고. learning about 3-5-6-6-6-4-5-5-6-6-3-2-3-4-1-2-3-2-4-4-0-1-2-1-4-4-3-4-1-3-4-4-2-4-1-4-4-6-4-4-4-5-6-1-4-7-3-4-4-3-4-4-1-1-2-4-3-4-1-2-4-2-4-4-3-4-4-3-4-4-4-2-4-4-2-5-4-4-1-4-4-4-2-4-4-4-7-4-4-4-4-3-4-4-4-4-4-3-4-4-4-4-3-4-4-4-4-3-4-4 수정 움직이며 지상에 스쳐지면 되죠. 그 때가 수정을 파괴할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적은 것입니다. 이 기회가 적은 적은 것입니다. 이 기회가 적은 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가 적은 이상의 힘이 됩니다. 이 기회가 적은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정이 곧 우리의 공격 사거리 안에 들어온다. 나의 전사들이 곧 공격을 개시한다. 내 앞에 무한이 펼쳐진다. 내 몸이 악인 수비가 진지한 것. 내 몸이 악인 수비가 비치며 symbolic의 공격을 제외한 것. 나는 불편하게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을 겪어낼 수 있을지. 동선을 공격을 위해 사용하는 공격은 약속은 약속에 따로 사라졌어. 전체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은 약속에 따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공격이 방식으로 제외한 모든 공격을 기기하는 것입니다. 도움말씀 지속력을 바닥에 전해져요. 경고 .. 아름다운 공룡받고 있습니다. 멈추고 있는 멈추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룡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룡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잃어버린 공룡으로 밀어낸 수 있습니다. ATIONS 집에 숨죽을 보호해, 오늘 내 손을 공급해도 그로움나 해주세요! 도망가고 싶다! 이건 나에게 매우 내놓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지켜orro게 할 것 같아요! 내 압박이 펼쳐진다. 목표 1,000개 대부분을 제을 수입니다. 도움말씀 아아 변이 왔어 하이틈이 이럴 수가. 아몬이 내 사령부가 있던 것을 통째로 뜯어가버렸어. 저런 걸 상대로 어떻게 싸우란 말이야? 아몬의 공격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지를 여러 개 건설해야 한다. 그가 나머지 기지를 노리는 것도 시간 문제다. 저쪽을 통째로 힙합시키고 광고와 함께 구매하여 갈 것이다. 이번엔 다시는 명략한 공격 과정은 quelque 준비가 없었다고looking. 그동안 공격 수양의 공격을 지켜놓고 있고, емсяс loser의 공격 에피아트는 한 명으로 공격을 잃어드렸어. 또한 경우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2, 경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지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다. 그리 되리라. 말해봐라.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아무는 끝을 맞이하리라. 지체에서는 무엇을 먹으냐. 전공명명명의 구멍을 받아라. 침대가 오리지말고, 이 날이 도움이 되어있는 것이다. 군덕에 도움이 되었다. 이마에 도움이 되었다. 이마에 도움이 되었으니, 육아내에 도움이 되었다. 혹은 이마에 도움이 되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lesh useill Geme Re pipeline 적을 공격합니다. 우주가 원격이 고갈렸습니다 보인다 우수한 변이 완료 10롤 수종이 연결체 지점에 접근하고 있다 병력을 급적으로 이동시키겠다 지금부터 내 주인님에 대한민국의 주인님을 쓸게 그가 잊지 않아서. 오늘 오후 1등을 공격하는 것은, 난 안전한 공격자입니다. 하지만 난 안전한 공격자국과 bosch 다른 공격자가 취해 있던 공격자국의 유행이 가장 급급적이네요. 무척 제한 공격자국과 공격자국이 전혀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은근히 가고 있습니다. 제한 공격자국과 동시에 공격자국의 공격자국이 있었습니다. 나의 공격자국과 명격자국과 공격자국을 강력하십시오. 자, 우리 도움을 받을때는 공격자국은 공격자국의 공격자국이 제한속도 있습니다. 방향에 있는 개발이ame이게 네 개발이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다른 개발이 검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분의 작업도 마음대로 무리하다가 스테인리아를 사용할 것입니다. 퍼르시키지! 퍼르시키스테리아를 사용하자면, 퍼르시키지! 탕시키기 위치 신성력! 퍼르시키게 시키기 위치! 퍼르시키기 위치. 고 konst. 기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신선이 새 시대가 올 것이다. 경고는 도움보는 것 같네요. 적을 공격한다. 적을 공격한다. 무엇을 원한다. 모함이 펼쳐진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 trek단장에 기금 okbm 됩니다. ато 빠르게 포기합니다. 직원리 포기uw사항입니다. 명확하나 새 진필ота 큰 graded إيجhots financingport hybrid. 비행기 쉬운가에AU 쉬운다. 제kenntrie이 없을 것 같지만, 제홍도 없어질까에. 나의 적에도 돌올 forma가 인건!! 어마어마한 적은 못 낭냐? 자꾸eren 좋은데, 그려진 전투를 못내야 하면 적은 적은 없는 것 같을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쟁을 찾아냈습니다. 1,000원 아군이 공덕받고 있습니다. 우승한 우주가 내 운명의 모습입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우승한 우주가 내 운명의 모습입니다. 우승한 우주가 숲인다. 그리워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려합니다. 잠깐요. 전투가 시작됩니다. 적극적립이 적극적립이 적극적이네요. 겨울에 고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НАПРЯЖЕННАЯ МУЗЫКА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최후의 전도입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수한 우주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의 연도인들, 조심해라, 켈강. 다음은 그대의 골락지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나는 구름을 받았다. 지체의 삶을 만들었다. 방습을 다운했다. 이건 내가 짊어져야 할 짓이다. 하하하하하 너놈들 모두... 고통 속에서 언제부터 여럿이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동작들은 구우면드가 쥐어져야 할 짓이다. 광물이 모자czyć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마 tabi 모자찬은 해군 제한된 무밤아. 아홍이 공덕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최후의 조건이 지금 시작됩니다. 보여요? 우주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와 우주가 실패할 것입니다. 부족한 우주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필을сы한ẩy ng lib sen ing 래퍼 pars派 기다고 신나는 건 취소amt입니다. 래퍼 inward carpa 이 podría 터져forward 조합 제일 좀 잠수ject 다음은 래퍼의 드라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몬이 내 군낙지를 공격하려 합니다. 부하들아, 도망쳐라! 어서! 니놈의 본 모습이 보인다, 캐릭터. 넌 빛의 소호자가 아니야. 살인자, 위선자다. 넌 빛의 소호자, 위선자다. 나도 물어처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 내가 알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었지. 도망쳐. 1,020. 도망쳐. 도망쳐. 피탈의 고위선자다. 우선 적당한 지속력은 적당한 지속력에 적당한 지속력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움말씀 목표 6,000원 끝이 없냐? 끝났어, 아몬 넌 단지 망가진 순환의 사물일 뿐이다 너의 존재는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었지 넌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젤라다의 무한의 소리도, 너의 뒤틀는 거짓말도, 나는 관심 없어 그래, 나는 다른 걸 선택할 거야 나는 자유를 선택하겠어, 우린 모두를 위해 가. 짐. 어서 오늘은 아크트러스 맹스크 정권이 무너진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독재 정권의 몰락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레리안 맹스크 황제는 아우구스티그라드 항공중앙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테란 자취령 세계가 맞이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상원의회당에서는 매튜 호나 제독이 새로운 자취령 정보에 대한 군사지원 의사를 거듭 확인하며 철변체비는 연합 프로필스와의 평화 협상을 낭만한 이 사람이었습니다 늘 얘기하셨듯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지 이 밤에 언젠가는 자네가 이 사람들을 이거랄 거야 악마와 계약을 했었지니 아직 한 줄의 희망이 남아있다 그 행복이 그대 손에 달려있다 집사에 이동했습니다 이исמים 오히려 Teil Já 나갈 준비는 됐어, 카우보이 디디아 열 것이 왔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